세계 영화 시장의 규모를 놓고 보면 인도와 아프리카가 가장 크고 미국은 3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할리우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영화 산업의 절대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영화와 관련 산업은 현재 380억 달러 규모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이 위치한 이곳 LA 지역만을 얘기한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들은 간결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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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게 항상 좋은데요. 이게 조금씩 더 잘 들으신 가지만, 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의미가 없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잘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너의 과학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뤄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모두 현업 종사자, 그것도 유명 작품에 참여한 고수들입니다. 험난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들 교수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더 장식으로 만들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더 큰 화제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참여한 학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작품에 참여한 이 교수는 테크니컬 에미상을 두 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명한 스타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아들과의 작업은 꿈이라 불리울 만큼 매력적인 일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한 여교수의 말은 열정이 없을 경우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4주 또는 5주 동안의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외 분교 제의가 계속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을 아예 국가 보호 산업으로 책정한 중국,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교육 시스템을 배워간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전언입니다. because of the film being shot all over the United States, but their foundation is right here in Los Angeles. Yeah, I mean you really have to have a hunger for it. You know it's not an easy industry to get in to. It's definitely difficult in terms of getting work and getting regular work. So you really have to have a drive and a hunger just to go out there and make it. 위클리 교육 오늘 순서 마칩니다.